오늘은 2월 18일 토요일 주말 홍대거리를 서쪽에서 동쪽까지 한번 산책하겠습니다. 코로나 이전 시대로 점점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. 그래야죠. 한번 가봅시다. 영상편집에서 만난 중 밖에서 만난 duratio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하하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오빠 나 계속 이래 엄청나는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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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진짜. 오늘 아로팡을 잘해주세요. 우리부터 이쪽으로 왔어가지고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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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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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ignificance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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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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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바이바이.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